안녕하세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알찬 3분 토요리뷰의 피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용자지령 다그온 썬라이즈 용자 시리즈로 발매된 STD 슈퍼 파이어 다그온입니다. 국내에는 로봇용사 다그온으로 방영이 됐을 때 국내에 발매됐던 제품인데요. DX 제품과 다르게 STD 제품이라서 약간의 변형이 간소화되어 있는데 높은 퀄리티로 발매된 제품입니다. 우선 바로 로봇을 합체하면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파이어 전복, 거대한 전복이가 변신하는 로봇인데 단독 변형은 안되고 이 파이어 스트라투스랑 그리고 이 소방차와 앰뷸런스가 같이 합체를 해서 슈퍼 파이어 다그온이 됩니다. 발행이 너무 어렵네요. 이 제품은. 파이어 스트라투스. 전복이는 이렇게 기수가 됩니다. DX, 디럭스 제품은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지는데 STD 제품이라서 이렇게 다 직접 분리해서 다시 꽂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몸통 안에는 이 파이어 스트라투스라는 경찰차를 수납할 수 있고요. 이 조그마한 파이어 스트라투스는 변형이 안됩니다. 원래는 파이어 다그 파이어. 다그 파이어로 변신이 되는데 이 제품은 그런 게 안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쪽 팔에 소방차와 앰뷸런스를 이렇게 결합해주면 이렇게 파이어 다그온의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아, 그리고 뒤에 이 비행기의 이쪽 부분도 이렇게 뒤집어서 날개 위를 향하게 꽂아주면 됩니다. 네, STD는 그 STD 제품이라서 굉장히 변형이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부품을 이용해서 이렇게 별도의 부품을 이용해서 건키드. 이 거대한 총을 장착해줄 수가 있습니다. 전 이거를 가지고 놀다가 이 조인트를 부숴먹어서 지금 테이프로 고정을 해뒀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 결합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넘어와서 파워 쇼벨. 파워 쇼벨은 뭐냐면 이 파이어 전보, 이 거대한 비행기가 파손이 되었을 때 이렇게 등장하게 된 파워로봇이죠. 파워로봇. 왜냐하면 훨씬 힘도 세고 그리고 그 날렵한 스피드가 아니라 엄청난 힘으로 적을 제압했던 그런 로봇입니다. 굉장히 멋지게 등장해서 이펙트가 굉장히 좋은 로봇인데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포크레인에서 파워 다그온의 모습으로 이렇게 얼굴이 다 손잡이 되어있는데 이 제품에는 조그맣게 표현된 다그 파이어가 들어있습니다. 이 파이어 다그온에는 경찰차 모드가 들어있고 파워 다그온에는 로봇봇가 들어있어요. 굳이 변신이 안되더라도 같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좋은 제품이죠. 자,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파워 다그온. 이 제품에는 라이언을 이렇게 집어줄 수 있는데 라이언과 건키덴다로 변신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두 개의 제품을 가지고 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바로 최종합체가 되는데 슈퍼 파이어 다그온으로 합체가 됩니다. 합체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파워 다그온의 발바닥은 이렇게 다리에 붙습니다. 이렇게. 끝. 이게 바로 최종합체 슈퍼 파이어 다그온의 모습입니다. 짜잔. 짜잔. 다른 SD 제품들보다 훨씬 퀄리티 좋고 잘 나온 제품이죠.